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좀 전에 실망하고 사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기분은 아닌데 아 여러가지로 좀 뭐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가지로 그냥 복합골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부러지면은 한군데만 부러진게 아니라 부러지는데 옆에 또 부러지고 복합골절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부러진거는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는데 복합골절을 잘못하면 크게 손상이 되거나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매우 위험한게 복합골절인데 지금 제가 요즘에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아무튼 근심도 많고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한데 그래서 아 뭐 딴거 없나 뭐 영상 찍을게 없나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잠도 안오고 해가지고 다름이 아니라 혹시 지금 이제 막 이제 그 이런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해왔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게 이제 오더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중에 뭐 오더받는게 여러가지 루트가 있긴 한데 뭐 나는 뭐 지인이 많거나 아니면 뭐 옆에 어 누군가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다 하면 뭐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백진짱에 그 저기 진짜 그야말대로 뭐 이쪽에 뭐 아는 분도 없고 어 그러다보면 순수하게 다 혼자서 이제 나라는 사람을 알려야 되는데 이제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게 여러분들 뭐 요즘은 이런 SNS 매체들이 많잖아요 뭐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우리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도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제한적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뭐 틱톡 뭐 여러가지 등등등 다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기본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메인이죠 메인으로 해야 될 것이 사실 블로그에요 블로그 그래서 이 블로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노출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냥 해온 그냥 그 경험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네이버 잖아요 네이버인데 저는 대전에 있으니까 한번 대전을 한번 볼게요 대전 이게 사실 블로그는 블로그의 키워드 키워드를 잡는 게 대충이에요 블로그 키워드를 일단은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냥 그동안 제가 해오면서 그냥 느끼는 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이 네이버가 거의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검색으로 쓰고 있는 포털 사이트는 이 네이버가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에서 구글로 갔다가 다시 구글에서 네이버로 이제 아무튼 네이버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블로그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블로그 오시면 일단은 여기 안 들어가고 일단은 키워드라는 게 상당히 되게 중요한데 여기 네이버 상단에 검색란에 한번 제가 일단 하수구라는 걸 쳐볼게요 하수구 하수구를 쳤을 때 상단에 메인으로 올라오는 키워드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하수구 막힘 하수구 뚫음 이게 가장 많이 상단에 올라와 있죠 이게 메인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싱크대를 쳐볼게 싱크대 싱크대 싱크대를 쳤더니 뭐 싱크대 뭐 중구 싱크대 소형 싱크대 뭐 개수대 만들기 아직까지는 싱크대 막힘이 없긴 하네요 근데 여기서 막자를 한번 쳐볼게요 막자를 치니까 싱크대 막혔을 때 싱크대 막힘 싱크대 막힘 비용 이런 게 이제 가장 많이 검색을 하는 어 검색 키워드입니다 막힘까지 한번 쳐보죠 막힘 막힘을 쳤을 때 이 수원 싱크대 수원 쪽에는 수원 쪽에 싱크대 막힘 많이 치네요 그리고 또 싱크대가 있고 우리가 또 악성 틀을 때 있으면 싱크대도 있습니다 싱크대 싱크대 까지 쳐볼게요 그러면 아직까지 싱크대 이후로 싱크대 수돗꼭지 싱크대 하부장 여기서 싱크대에도 막자를 쳐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싱크대 막힘 싱크대 막힘 있죠 밑으로 이런게 이제 메인 키워드예요 여기 이제 지역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 대전 하 수 까지만 쳤는데도 메인 키워드가 대전 하수구 막힘이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가 대전 하수구 대전 하수구 막힘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워링크라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이거는 클릭당 돈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시간을 어 시간을 제한적으로 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유료광고에요 이건 이제 업체에서 대행으로 하기도 하고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여기를 누르면 어 어떻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자 자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파워링크라는 것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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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알다시피 왜 하수구 막힘에 파워링크가 떴을까요 예 이게 이제 클릭률이 이제 검색이 이게 어 이게 눕다보니까 이 돈이 되는 파워링크를 먼저 띄웁니다 여기 위에 상단에 띄우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 플레이스라는 것은 내가 사업자만 있으면 이것도 괜찮아요 어 플레이스도 내 업체 등록 사업자만 등록이 되어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뜨는 것이 블로그인데 자 봅시다 일단은 대전 하수구마켓을 쳤을 때 일반적인 이제 우리 그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런 파워링크보다 이런 플레이스보다도 사실은 이 블로그를 더 많이 보게 되요 이 블로그 작성한거는 자 보시다 지금 이 아 제가 이 어 이거는 제가 타 블로그는 제가 언급을 안할게요 이거는 약간 유료성 그러니까 대행이에요 그러니까는 파워블로그에 맡겨서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거는 제가 들어가 봤는데 어 이 대전 업체가 아니에요 어 대전 업체가 아니고 타직 업체의 광고글을 많이 올려주고 있는 거 봤을때 이건 유료입니다 돈을 받고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블로그가 어 노출이 많이 된다 그러면은 그 블로그 대행 업체에서 쪽지나 어 메일이 옵니다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뭐냐면 어 눈물 그러니까 글 작성해 준 거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얼마 이렇게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어 들어가 봤습니다 예 자 보시면 두 번째로 뜨는게 접니다 어 두 번째로 떴죠 이 키워드 어 요게 상당히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전 하수구 막힘을 쳤을 때 이 키워드 다 보시면 대전 하수구 막힘을 뜨는 거에요 이것도 보면 뭐 다른 업체 뭐 여기도 이렇게 뜨잖아요 하수구 막힘 하수구 막힘 이런식으로 대전 하수구 이 키워드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 설정이 되게 중요한 거에요 글을 쓸 때 제가 쓴 거 그러니까 제 껄로만 할게요 왜냐면 다른 블로그를 가지고 얘기하면 괜히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 보시면 이제 키워드가 중요한데 그 키워드도 글씨에 쓸 때 중요한게 가장 좌측에 첫번째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어 아무튼 제목 키워드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 라는 거에요 어 어 그리고 본문을 작성할 때도 어 이 제목을 한번 재탕해 주는 거 어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암튼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이 키워드 어 이 키워드 설정이 되게 중요해요 이번에는 그래서 한번 싱크 대전 싱크대막힘을 쳐볼께요 대전 싱크대막힘 이 상이 노출되는 이 어 자 대전 싱크대막힘을 쳤습니다 여기는 이제 파워링크나 이런 것들은 유료광고에요 유료광고 보인들이 돈 내고 하는거 아니면 업체에 맡긴거 그 다음에 플레이스 이게 이 클릭이 많은 키워드일수록 어 키워드에 따라서 어 이 노출 순서가 틀려요 이렇게 키워드가 이게 많이 노출되는 것들은 이렇게 유료광고 속 네이버가 상당히 못다 먼저 띄웁니다 파워링크 플레이스 그 다음이 이제 블로그 인데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상의에 떠요 어 이렇게 여기도 두번째 잖아요 자 보시다시피 어 아까 이거 똑같은 자 보셨나요 혹시 어 혹시 이거 보셨나요 음 자 자 보세요 자 자 아까 대전 하수구막힘을 쳤잖아요 쳤는데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 사진이 여기 있죠 자 이 키워드를 뭘 넣었나 보세요 대전 하수구막힘 싱크대막힘 병개막힘 이 이 키워드에 이거 이거 이거를 이제 메인 키워드 그 다음에 이게 어 일명 이제 보조 키워드를 이제 다 넣은 거예요 뒤에다가 변기 막힘 이런 식으로 아마 대전 변기 막힘을 치면 똑같은 글이 아마 그 아까 그 블로그 글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는 이제 유료구라고 이제 딱 느낀 거예요 똑같은 글 하나 가지고 키워드를 지금 보시면 똑같은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뜨는 거거든요 예 변기 막힘은 제가 또 약하네요 변기를 제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자 암튼 싱크대막힘 암튼 아까 하수막힘 쳤으니까 어 싱크대막힘 치면 두 번째로 제가 뜨잖아요 어 작업한 거 이렇게 뜨는데 이제 이 키워드 설정 되게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이제 본문 내용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주의할 점 그냥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많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소비자가 고객들이 봤을 때 정말 전문가다운 그냥 글을 쓰는 거 어 그리고 내가 쓴 게 아닌 뭐 타인이 쓰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직접 내가 작업을 하고 쓴 글인가 아닌가를 글을 읽어보면 알아요 이게 업체에다 맡긴 글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래요 뭐 이게 몇 자 이상 적어야 된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너무 있잖아요 어 너무 이렇게 글을 막 쓸데없이 막 많이 써도 사실 어 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실 글도 되게 많이 중요하지만 사실 사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이 장 글을 되게 많이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글보다는 사진입니다 사진 위주로 올리세요 저 글 많이 안 적어요 글 많이 적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글을 많이 쓰질 않아요 주로 사진 위주로 올리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 꼭 동영상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어 이거 해주시고 사진은 무조건 직찰입니다 본인이 직접 찍어야 되는 거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 말씀 드릴게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절대 사진은 포샵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에다가 전화번호를 넣거나 어 사진 그러니까 원본 사진 그대로 올려야지 여기다가 사진에다가 전화번호 넣고 뭐하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거는 어 이제 네이버에서 어 음 저품질로 이제 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 꼭 조심하시고 또 주의할 게 뭐 아무튼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런 거 어 저도 그냥 두 개 정도만 올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태그 있잖아요 이 태그를 많이 넣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도움 안됩니다 어 저도 이 웬만하면 태그 안 넣으려고 하는데 그냥 아 너무 안 넣기도 그래서 느끼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글을 쓸 때마다 태그를 도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여기 막 여기 막 근데 절대 어 태그는 어 그렇게 도움이 안됩니다 예 본문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거 절대 여기 본문에다가 태그 넣으시면 안됩니다 어 그러니까 제목에다가 어 노출시키는 방법은 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어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안에 본문 내용도 중요한데 어 본문 내용이 뭐가 중요하냐 이 블로그가 노출이 되는 노출을 시키는 방법은 키워드를 잡아놓고 머무는 시간 어 이 블로그에 이 체류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 그런게 되게 중요하고 아무튼 제가 어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블로그를 해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무조건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올리는 거구요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어 나와 관련 그니까 내 블로그에 좀 벗어나는 그런 어 내용들은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설비 이런 싱크대 이런 전문적인 어 어 올리는 블로그인데 땡뚱맞게 여기에 무슨 뭐 후기를 올린다던가 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관련은 뭐 맛집 주로 뭐 그 맛집도 어쩌다 하나씩은 괜찮은데 어 이게 맛집 블로그인지 아니면 업체 블로그인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어 그렇게 막 올리시면 안 돼요 어 어쩌다 하나씩 올리려고 어 어 그런거만 조심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본문은 사진이 되게 중요하고 글도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쓰지 마시고 그냥 딱 간단 명료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꼭 첨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이 본문 이 이 태그 그러니까 이 제목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본문에 한 몇자씩 들어가 줘야 돼요 어 예를 들면 대전 하수구 싱크대 막힘 쳤잖아요 그럼 요런 식으로 대전 하수구 막힘 이 본문에 글들이 몇 개는 들어가 줘야 된다 몇 번은 어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됐고 음 또 뭐 또 이제 주의할 중요한 게 절대 사진을 파우시면 안됩니다 어 될 수 있으면 사진에다가 절대 사진 저기 전화번호 이런거 삽입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올리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나하나씩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 어 동영상 하나씩 넣어 주시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 키워드 설정이 중요하다 이거 어 키워드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어 이렇게 해서 어 아무튼 블로그를 작성하시면 왜 내 블로그가 노출이 왜 안되는가 어 되게 중요한게 사실은 이 이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체류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 다른 사람들 들어와서 머물고 이웃이 많다고 좋은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이웃 해봐야지 몇명 안돼요 어 저 저는 이웃이 몇명 안됩니다 이웃을 많이 놀리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어 제가 봤을 때 어 제가 뭐 정확한건 아니지만 그냥 저는 뭐 블로그를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제가 그냥 딱 알고 있는 상식은 그랬어요 사진은 본인이 무조건 직찰해야 되는거 퍼온 사진 안되고 그 다음에 어 이 사진에다 글르면 안됩니다 저는 이거를 좀 알고 있었어요 절대 사진에다가 저도 처음에 넣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뜨더라구요 여기다가 낙사를 하게 되면 어 저품질로 인정받더라구요 어 어 예를 들어 이런식으로 어 이 사진에다 이렇게 전화번호 넣는거 어 이런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 사진 사진들을 넣고 글에다가 전화번호 넣으시구요 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태그 태그 많이 쓰시는 분들은 별로 도움 안돼요 오히려 저품질로 어 떨어지니까 본문에 태그를 많이 넣지 마시고 어 그리고 꾸준한 이제 이웃 활동 하시면은 저는 그래도 대전 싱크대 막힘 하수구 막힘 이렇게 치면은 그래도 다 상위권에 노출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아무튼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어 이렇게 블로그를 해본 바로는 일단 매일매일 작성하는거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에도 하루에 한건 정도만 올려주세요 하루에 뭐 두건 세건 올리게 되면은 그것 또한 좋지 않다고 저도 꽤 들어서 어 하루에 한건 꾸준하게 올리는거 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키워드 활용을 잘 해야 된다 사람들이 뭘 많이 치는가가 중요합니다 뭘로 많이 검색해보나 어 뭘로 많이 검색해보나 뭐 싱크대 뚜룸 이라던가 어 근데 저는 뚜룸을 잘 치르지 않아서 이제 뚜룸도 좀 넣어볼까 합니다만은 암튼 뚜룸은 제가 키워드를 많이 안넣었어요 막힘만 많이 넣었지 그러니까 요즘은 뚜룸도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음 암튼 근데 뚜룸자가 쓰는게 쉽지가 않아서 오히려 막힘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 보면은 아시다시피 뚜룸을 하게 되면 파워링크 다음에 바로 동영상이 올라왔죠 예 이것처럼 이제 이거를 그만큼 키워드를 많이 안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 이러면 이제 뚜룸자를 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예 예 저도 있네요 아니네요 저는 뚜룸이 없는데 어 이 메인 키워드가 싱크대에서 뜨게 되네요 어 아무튼 오히려 이 싱크대 뚜룸을 쓴 사람보다도 대전 대전 싱크대를 친 제가 그 위에 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암튼 여러분들 키워드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어 그리고 주의할 점이 어 암튼 사진을 무조건 직찰 그 다음에 매일 한 개씩 어 어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어 사진에다가 어 그림누치 맞는거 전화번호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이런것들은 저품질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품질로 한번 떨어지게 되면 그걸 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 어 저품질이 떨어지지 않는게 중요하지 노출도 중요하지만 저품질로 떨어지게 되면 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블로그 작성하실 때 그런것 좀 주의해서 올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어 블로그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작 지금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도 왜 노출이 왜 안되고 있지 라고 이렇게 뭐 어 생각하시니까 지금 그렇게 구매하신 분들이 있는데 블로그 대행 업체나 이런데 광고 업체에다가 일해야 하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하면 노출이 될 수 있는지 정보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네이버 블로그에 네이버 어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거든요 어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가고 거기만 들어가셔도 거기에 본문만 읽어보셔도 거기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어려울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 오히려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상해에 노출시킬 수 있는지를 네이버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찾아볼 필요도 없어 네이버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찾으시면 돼 어 그렇게 해서 물론 뭐 유료 광고도 중요하고 뭐 여러가지 등등도 뭐 그렇지만 음 뭐 아예 내가 이 일과 다른데서 이제 이 어 직종을 변경하고 이쪽 계통이 아시는 분이 없어서 도움받을 길 없어서 나는 순순히 나는 광고로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블로그나 이런걸 꼭 작성을 하셔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지만 어 어 글을 작성하시더라도 저품질로 떨어지지 않고 아무튼 상의에 노출될 수 있게 어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작성하셔야 된다 잠자 잠들기 전에 어 이 영상 올리고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시겠죠 음지척 지금까지 집소리 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